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마지막으로 구독자 좋아요! 구독자 좋아요! 구독자 좋아요! 구독자 좋아요! 구독자 좋아요! 구독자 좋아요! 구독자 좋아요 좋아요! 치즈소스 바삭바삭 처음 먹어보는 중 저는 제거한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서 저는 고추냉이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고추냉이 정말 고추냉이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고추냉이 고추냉이가 잘 어울렸어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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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오징어 쫄깃쫄깃 쫄깃쫄깃 곱창 아주 쫄깃쫄깃쫄깃해요 배가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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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초콜릿 마지막 포즈 초콜릿 바삭바삭 바삭바삭 새콤달콤한 맛 너무 맛있어요